빠밤! 텔리어 해피아우스! 안녕하십니까? 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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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태권도 시범단위 투명박스 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네! 태권도 시원! 이제 태권도 시원단 투명박스 넘기를 시작합니다. 해비 하 하 예 네 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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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마, 마, 마! 롤 롤 왜 이렇게 나오지? 라! 라! 콩콩! 콩콩!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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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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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idak! 아이소! 여ivas AH! 너무 웃겨presisko! Henny, 투자én 교수다! 투자! 오 internally 소이 일종! 아, 치킨이에요 아, 치킨으로 일본어 내년기름 아, 이건 뭐니? 오오오오... 물거지 마 아, 미니야 기름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구독해주세요! 알림! 알림! 꼭! 안녕! 누가 나른지 댓글에! 맞아요! 오늘은 태권도 시범담이 투명박스 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에 딱딱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누가누가 다른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빠밤! 저희의 해피하우스! 구독해주세요! 빵빵!